이제 뭐 보면은 연기 경력이 벌써 30년이 돼 가십니다. 1994년도에 이제 데뷔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? 30년 돌아보시니까? 징그럽다. 징그럽다는 생각 드십니까? 근데 저는 중간에 좀 많이 쉬어가지고 한 10년 정도 갭이 있어서 연극은 8년, 드라마는 12년 갭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연출 공부를 했고 영화 공부를 했고 해서 그런 게 저는 이제 남들은 되게 무모하게 보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십몇 년을 쉴 수 있다는 거. 그것도 사실 그때 뭐 일이 툭 끊겨서 쉬게 된 것도 아니고 계속 드라마가 들어오고 계속 일이 들어온 걸 고사를 하면서 영화 공부를 한 거였거든요. 그 좀 회의감도 좀 느껴진 시기였고요. 근데 뭐 사실 그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. 다른 분들이 볼 때. 왜냐하면 경력이 단절되는 거기 때문에. 근데 저는 이게 저의 큰 장점이자 단점인데 그걸 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경력이 단절되는 것 같아요. 내가 뭔가 하고 싶고 어떤 새로운 목표가 생겼으면 그것밖에 안 보여서. 그래서 사실은 감독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지금도 계속 이제 또 두 번째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다 뭔가가 새로운 것 같아요. 연기도 이번에 또 다시 신인인 것 같고.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고. 영화도 뭐 아직 영화는 아직 신인이나 마찬가지고 감독으로서는. 네. 그렇군요. 아니 근데 방금 말씀하셨을 때 뭔가 회의감이 들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어떤 직업적인 매너리즘 같은 건가요? 아니면 뭔가 비슷한 역할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조금 힘들었다 이런 건가요? 그런 게 컸어요. 그때는 비슷한 역할이 계속 들어왔었고. 어떤 역할들이 많이 들어왔나요? 그때는 제가 많이 했었던 게 이제 드라마에서 여자 세컨 주인공. 세컨 주인공? 네. 그래서 그 당시는 뭐 일일 드라마, 주말 드라마, 미니시리즈 뭐 할 것 없이 여자 주인공이 있고 이 여자 주인공과 경쟁 구도에 있어. 그래서 항상 제가 이미지가 도회정이고 뭐 그래서 그랬는지 늘 그냥 뭐 부잣집 딸, 기업 뭐 기업 회장 딸. 병원장 딸 아시잖아요. 그리고 그때 제가 드라마 마니아 할 때는 거의 구조가 신데렐라. 여자 주인공이 이제 가난한 집안 딸, 신데렐라 같은. 근데 이제 남자 주인공이 또 여자 주인공으로 배신을 때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 개과천선 하기는 하지만 처음에는 좀 악역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역할들도 많았고. 그러니까 좀 그런 반복된 패턴이 저는 배우로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것 뿐이었는데.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계속 소모적으로 똑같은 역할만 들어왔을 때 느끼는. 근데 요즘은 또 드라마 현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. 요즘은 정말 다양하고 좋은 역할들이 많죠. 근데 저는 그때는 하여튼 그랬습니다. 30년, 단절된 기간이 한 10년 이상은 된다 하지만. 그래도 그 사이에 있었던 작품들 중에 이 작품은 현직 좀 떠나 있었지만 연기판을. 진짜 기억에 좀 많이 남더라. 뭐 이런 작품이 있을까요? 드라마는 사랑과 야망이라는 드라마. 제가 거기서 또 연기상도 제일 많이 받았고. 이게 옛날 작품 리메이크 작품이었거든요. 정자라는 캐릭터인데 사실 늘 도회적이고 뭐 이렇게 차도녀 이런 스타일을 많이 하다가.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. 굉장히 밉상이면서 정말 막 푼수구 주책맞고 그러면서 막 그런 뭐랄까 극성스럽고 이런 캐릭터였거든요. 자기밖에 모르고. 근데 그게 순진해서 그렇고. 그래서 나중에는 그때 김수현 선생님 드라마였으니까. 선생님이 첫 방을 딱 했는데 저한테 전화하시더니. 너 왜 귀여운 척해. 이 역할은 미워 보여야 돼. 밉상이어야 돼. 절대 예쁜 척, 귀여운 척 하지 마. 그러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귀여운 척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한 적도 없었고. 진심으로 했는데 그렇게 보이셨나 봐요.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딜레마를 느꼈던 게. 아니 배우가 자기가 맡은 역을. 난 밉상이야. 난 미워 보여야 돼. 이러면서 어떻게 그 역할을 구축하지. 이건 말이 안 돼. 나는 나라도 이 역할을 사랑해야 되고. 나는 어쨌든 이 역할을 사랑할 명분을 찾아야 돼.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. 그때 딱 떠오른 생각이. 이 아이는 너무 천진난만해서 그렇다. 무남동료로 자랐고 부잣집에서 자란 아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자기밖에 모른다. 남 생각을 안 한다. 그래서 그냥 그 순진무구함으로 막 갔어요. 근데 처음에는 엄청나게 욕을 먹고 막 댓글도 정말 꼴보고 싶다 이런 댓글이 올라오더니 나중에 근데 왠지 모르지만 쟤 미워할 수 없어.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 있잖아요. 쟤 왠지 모르지만 못됐는데 되게 안아주고 싶어. 못됐는데 되게 사랑스러워. 뭐 이런 얘기를 나중에 들어서 그때 저는 그 역할을 이렇게 구축해냈다. 뭔가 나의 신념으로 의지대로 해냈다라는 게 되게 크게 많이 드라마는 그게 많이 남습니다. 아니 근데 김수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토씨 하나 틀리거나 뭐 이러면 조금 화도 많이 내시고 하신다던데 잘 그래도 연기를 워낙 잘하시니까 잘 넘어가셨나 보네요. 네 그때 토씨는 안 틀렸습니다. 토씨는 안 틀리기에 미친듯이 정말 막 100번 200번 외우고 저희 그런 분위기여서 그때는 그랬습니다. 그렇군요. 네.